오케이 렛츠 페이스! 후비야! 안녕하세요 베르입니다! 자 자 베러들 다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으세요 출퇴 시작합시다 오케이 출석부 다 왔지! 베러들의 이름을 베리베리가 불러드립니다 제한 시간은 썬더곡 길이인 2분 59초 베리베리 출석 즉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대한 많이 불러드리는 게 좋겠죠? 아 그럼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시작! 서연아 사랑스러운 은지야 크리스야 애플이야 제시카야 에리나 우주꽃 지연아 레이나야 민지야 조빈아 강선아야 아이샤야 선정아 하영아 리아 허니콩나물 예은아 멀리 짜 아딩 밍디 누나 뜨믈밀 미래야 벨빛 트리스 로얄블루야 어 베리 팬텀 지셀.. 지셀리 지셀리? 어 니카라구아? 이런 못 불러요 다 랜스 노라 엔젤라인 코 엔젤린? 콩아 타미카 앤? 엔?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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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이에요 수혜야 샤 미쳤다 오케이 자 살사 네이트, 민찬아리, 아이솔, 말라, 연이야, 실비야 아인 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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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지아웨이, 정로나, 혜진 공주 무아란, 채원, 소피아, 안젤라, 에라, 현아, 나리, 마리아, 아나, 진, 귀엽고 깜찍하고 섹시하고 잘생긴 개헌이를 좋아하는 아름화, 스윗하트, 민민 대우와 윈정, 사야카, 샤이나, 메리, 소울, 에라, 젤리, 쿠카, 밀미드, 아노라, 지아 08년생 베르사형 시아라 베리베리 추심일지않기 마일러브엘라 엘라야 계덕만누라 엘리선 아야나 방예정 2차 빌라 빌라 보다 데비 아기병아리 니사 머릿속 긴다이 내 심장 뱅 리더스 비안차 비안카 호프 최애차의 모두 베베리들이 나는 03년생 천유린 뿌이 누나 디안나 베리베리 오마이거 번지 커버하는거 보고싶어요 내 마음으로 번지 나 완벽하게 찾지 영리 어블린 윤 케이 벌진 담라 꿀비 김민서 롤린 김채윤 서민형 시티 누라리자 김윤서 라일 라이어 아니야? 마음속에 민찬이랑 약속 세나 김세비 소희야 오빠야 이띵홍 제이나 배예은 용승엄마 마두지아 이지현 민정 샤이나 이가원 최호영 샤맨 희선이 소현이 회춘 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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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니? 너니 사비라 응셩이 루인 우이 프렌시스 레오 다윤 누나 지정이 강효진 지현이 가현 김 뱀파이어 부재 키키 제니퍼 주꾸미 누나 자바 말자 말자 팀 기쁨아 김혜연 아 미안해요 김세비 소희야 오빠야 몇 장 남았어? 많이 남았어 다 못 불러줘 이제 또 오늘 이름 틀렸고 또 이제 이름 못 불린 패러들 너무 손해하지 말고 다음 기회에 또 이제 정확하게 불러주고 또 많이 많이 불러줄 수 있나요?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리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 출석했어 내가 봤어 맞아 이거 읽었으면 퀸 날 뻔했네 이런 거 위험하네 선수 베리베리 민트 초코를 사랑하겠습니다 선수 베리베리 민트 초코를 사랑하겠습니다 에헤이 일부러 이렇게 했구나 이거 보고 위서 형 사랑해? 이거는 저희 프로를 통해서 고백을 하신 것 같은데 동원이는 왜 그럴까? 큐티 섹시 부착하다 못해 너무 귀여운 카리스마 리더를 좋아하는 한솔아 드랍 더 빅 혹시 렌즈 끼셨어요? 나의 보이프렌즈 강민 오빠 사랑해요 진짜 오빠 맞으면 저 공허해요 늦었지만 입덕했으니 베리베리가 나의 공허지